나는 다시 연애라는 지옥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키스하고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재, 여기 율순아입니다. 희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신입 1년차고요. 그런 열정 속에서 또 남자친구를 지고지순하게 내조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맡았고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기업에 입사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영 캐릭터랑 같이 막내 역할을 맡았는데 제일 많이 언니들한테 듣는 게 정희재라고 언니들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혼을 내시거나 이러면 제가 항상 주눅들거나 우영이랑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의 막내들의 고충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지금 막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영이가 실제로 여기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영이의 재미있고 어린 기운들을 받아서 같이 치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해마다 키스신이 있었는데요. 처음 이제 유한이 말고 다른 제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키스신이 있었는데 어떤나요? 어떤 순간? 그걸 이제 처음 촬영하는데 한 3시간은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